진짜로 진짜 진짜 마지막이다 자 템이 너무 살떠네 데미님도 왜 이렇게 높은거야 아유 템 뭐야 이거 아유 죽어버리자 아 잠깐만 잠시만 어 역시 꿀잼을 이길 수 없지 하나 말도 안되는 스타트 연사놓고 데미님도 없고 체력좋고 스피드놓고 템좋고 데스트 스타트 둘 주네 탈 주네 어 이러면 아쉽지도 않은데 아쉽 아쉽 아쉽지 말라고 챙겨주시네 아 아 아 고맙다 아 아 이제 딱 항문딱밤한데 아 이거 백각 백각 터질까봐 쓰면 안되겠다 항문딱밤이요? 네 제 롤 닉네임인데 아 북해에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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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보스야? 나 여기 금폭이 있지 이 미친 놈들아 구제바운드 우리 엑스라지 금폭 아 대가리 먹을까 했네 아 상대로 했을걸 아 상대로 했을걸 에잇 헐 아니 허락할 수 없이 야 꽃탄 아이잭 이세카이로부터 시작하는 아이잭 살짝이 레전드 레벨 30 찍어야 룬을 풀로 찍을 수 있었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네 아이잭 진작이 이렇게 해주지 너네 툭이런 지향을 안해 몰라 이 자식아 오해 죽이다 아싸 왜 또 다치냐 그냥 좀 해라 이 단대빵 아니야 말하는거봐 가위가 없어 검지와 엄지 그 힌만 좀 풀면 담배를 놓을 수 있는거 같다 호 오울도 불만이 많은 배영은 불씨 오 돈이 없네 캔뉴 올포 겟 플랜씨 아 이런거 아 테스트를 안해봤어 아 불만있지 죽어있냐 뭐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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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오 알고 계셨나 해서 거꾸로 하면은 R-STOP 반대우가 되는거에요 그니까 알고 계신게 아니고 아닌거 같은데 열심히 해야지 그래 그렇네 내가 감히 진심을 다해주지 뭘 바라냐 뭘 바라냐 상대 탑캠은 안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잠은 안오는데 누우면 뻗을 것 같아 내 품에 안겟 네 네 아니 이 시간에 내 친구들이 20명 가량 롤을 하고 있는거 이거 흔치 않은거 진짜 흔치 않긴 하네 아 뭐야 딸 어 딸 오예 와우 어 잠깐만 이게 맞는거야 아 뭐야 매크럼 몇 개 사귀잖아 오우 아 멍게 날 것 같은데 내가 캔에 있는데 왜 길트를 딱 못다주냐 저 맞나 아 잠시만요 아 세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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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넌 왜 장글인데 당타가 없네 그럴 수 있나 어쩌라고 아 그냥 신고해줄게 파이팅 파이팅 스트렝스 공방 vs 공격 징징대 흠흠 다 먹을뿐인데 그러는다 빌리 하 다주라 야 우리팀 투 투 미드 오면 죽인다 자본이라 죽일 수 없지만 일단 죽인다 말했다 오지마라 크핳 사탈에 빨간 한 번 써야지 아니 개나 이거 다 두밤에 굳이 참아줄던데 굳이 이라는 이유가 뭐였나 게임하자 나도 널 후반에 건들지 않을거야 정말? 아니 그러기는 사실상 힘들겠지만 일단 정한 걱정이라도 아니 니가 그건 내가 곤란하다니까 사거리 안갤나진데 정신을 못차리는거야 정신을 못차리구나 정신을 못차리구나 정신을 못차리구나 어떻게 좀 받아야해 아 아니 개야 아니 B야 넌 뭐 이거 죽을걸 벗고 싶은거야 왜 죽어 죽어라 야 1.18.0 마인크래프트다 빨간색은 안 날아가네 산 레전드인데 엄청 커진다 그래서 해보고싶다는건데 안난건같이 와 마인크래프트 하고싶어 세령은 또 안날아가네 와 쁘럽기 와 개농군데 지향하래 레전드던데 미아래로 64블록씩인가 쟤 젤 높은 260이래 와이 와 레전드인데 에잇 안사람이었냐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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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텐츠를 만들어도 될거같은데 뭐가 레웅진의 앵글 오브 레전드 흠 헛 나쁘지않을생각이네 흐흐 친구들 아니 아니란거 너도 잘 알고있어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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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솔직히 하는말중에 틀린말이 하나도 없어 아 우와 이거불안이 이 3렙 가렌 흑시강력하다 이 말이요 슬리피다 슬리피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집 타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가야겠고 아니 연사만 맺게 와 테크 파이브 위로 테크 파이브 암흥이는 눈물을 흘린다 모르겠다 77% 고마 믿어보지 이라이씨 에키브 에키브 들고 가야겠네 에키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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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a 에그리브 에키블드 에키브 에키브 오 블랙하트 리필 와이 난 살고싶어 폰 너무하잖아 어 나 2버프네 아 좋아 6층 좋아 여기서 보스 러쉬를 못하는 것도 되고 스타를 하는 것도 되고 마스카라 20% 안해놨어 오 채로 들어갔다 제조기야 욕설 제조기 어 잠깐만 아 아닌가 잘 떨어진 줄 알았네 하아 뭐야 우리 팀엔 왜 사람이 없는걸까 아 발먹어가지고 그런거구나 아 아 잠깐 아 셰스트 갈려고 했는데 아 안되네 똑같게 했어 으 오케이잉 너무하네 더운하네 이라이씨 와 이거 테라 한 칸인 떴으네 이거 힝 가야 돼 스킹 원하네 이씨 왜 왜 저리야 속났다 오 염차 더 빨라졌다 우와 아 니들 아니다 저런 똥 마이한테 지고 있냐 빨간 왕관 체력 3칸 할 때 연타 빨라지는 체력 4칸 체력 3칸 체력 3칸 체력 3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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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